정부에 이어 지자체들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까지 동원하고 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연 서울 도심 하늘 위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드론. 지상 100미터 이상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사장으로 향합니다. 드론은 재건축이 한창인 공사장 상공을 누비며 구석구석 카메라에 담습니다.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대로 물을 뿌리는지, 레미콘 바퀴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지 공중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재건축 공사장이 한 20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큰 공사장, 그런 부분은 최대한 40, 50개가 되는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을 공중에서 촬영을 해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 공사장 인근에는 아예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센서를 부착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미세먼지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전달돼 원격에서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공회전 차량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는 열화상 카메라가 동원됩니다. 공회전하는 차량을 좀 더 정확하게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회전 제한시간인 5분 동안 열화상 카메라로 본 배기구는 빨갛게 표시되고 어느새 온도는 40도까지 치솟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생각은 못하고 그냥 계속 키게 되더라고요. 수시로 나타나는 시부연 하늘과 최악일 것이라는 올겨울 미세먼지 전망까지 날로 답답해지는 대기질 우려를 씻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